2018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다운더 레비톨을 작업하고 있는 댄스 프로젝트 탄탄타단의 최진환입니다 다운더 레비톨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글귀를 이용해서 작품 제목을 지어보았고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토끼굴을 통해서 앨리스가 만나는 판타지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는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는 토끼굴 안에 어두움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밤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왔고 밤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는 또 다른 세계 낮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기억과 또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화 시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작업은 그 밤이라는 시간에서 만날 수 있는 폭력적이고 본능적인 생각들과 또 다른 이면에 굉장히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면을 가지고 춤의 움직임화 작업을 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비일상이 같이 공존하는 현실을 한 시선으로 봤을 때 오는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그 안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환각 상태와 그리고 또 이면에 그 환각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정화를 두 가지 키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품 안에서 보여지고자 하는 환각에 대한 어떠한 현상과 정화에 대한 현상이 이 극과 극의 이미지를 춤의 형식적인 움직임과 비현실적인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대조화 시켜가면서 만들어가는 욕수들의 움직임과 구성이 제가 만들어가는 추 포인트 작품의 장면이나 현상이고요 그런 장면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2월 22, 23, 24일 3일간 동안 공연하고요 금요일 8시 토요일 일요일은 5시에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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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